컨트롤 D의 복지 기능을 이용해서 픽셀 아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이 작업 공간의 설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밀리미터가 아니라 벽돌로 바꾸겠습니다 벽돌 그리고 폭과 길이는 모두 5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달아주면 작업 평면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상자 도형을 가져와 봅니다 그러면 이 상자 도형이 여기 보이는 눈금 한 벽돌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상자 도형을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로 방향키로 움직이면 벽돌로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이용해서 픽셀 아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벽돌을 가장 왼쪽에다가 끝점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눌려준 다음에 한 칸 두 칸 옆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를 반복적으로 눌러줍니다 그래서 도형이 끝까지 갈 수 있게 컨트롤 D를 눌러줍니다 한 줄이 완성되었다면 한 줄을 전체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요 한 칸 두 칸 위로 올라갔죠 컨트롤 D 컨트롤 D 반복적으로 눌러서 역시나 끝까지 네모 픽셀을 모두 다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가 네모로 가득 찬 모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픽셀 아트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일단 배경색은 흰색으로 바꿔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모두 바꿔준 다음에 여기 보이는 뷰 화면을요 평면뷰 직겨부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면도 그러니까 탑뷰에서 내려다봤을 때 네모가 반듯하게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투시 뷰로 하게 되면 약간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평면뷰로 이렇게 해서 여기 평면도를 누른 다음에 정확하게 두고 색깔을 바꿔서 픽셀 아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픽셀 아트가 있다면 그걸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책에서 나온 판다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기 다섯 칸 색칠해 줍니다 바깥쪽에 있는 도형들은 드래그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지만 안쪽에 있는 도형은 드래그를 이용해서 잡기 어렵기 때문에 Shift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도형들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얘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는 이제 또 드래그로 세 칸, 세 칸, 세 칸 해서 총 아홉 칸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안쪽 도형은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안쪽 도형 여기도 검정색 그리고 여기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두 개 똑같이 여기 두 개 검정색 이제 팬더의 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넓게 선택할 때는 바깥쪽에서 선택을 해 줘도 되죠 드래그로 세 칸, 네 칸 위로 선택해서 검정색 자 이렇게 검정색 안쪽을 선택할 때는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기 바깥쪽에서 선택할 때는 드래그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팬더의 얼굴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바깥쪽에 있는 픽셀 네모 박스들은 그냥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검정색까지 넘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 드래그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지우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팬더 입이죠 입도 검정색으로 Shift 키 누른 상태로 자 그리고 볼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이죠 눈 눈도 Shift 키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바꾸고 싶은 블록을 선택을 해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팬더의 얼굴까지 이렇게 해서 팬더의 눈, 얼굴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사용하지 않는 하얀색 도형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물론 하나씩 선택해서 작은 조각들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지워도 되구요 넓은 부분들은 드래그를 해서 지워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든 도형을 바깥쪽에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요 위에 336이라고 나타나죠 336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4개를 선택하면 4개가 선택됐다고 나옵니다 지금 사용된 픽셀 아트에서 선택한 개수 이 네모의 개수가 팬더는 총 336개의 네모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더해서 만약에 이 친구를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모두 같아집니다 솔리드 누르고 여러색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색깔은 이렇게 예쁘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 친구를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납작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3D 프린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색깔별로 높이를 다르게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멀티 칼라를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긴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칼라를 좀 다르게 픽셀 아트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면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을 더 두껍게 만들어주고요 색깔별로 높이 차이를 둬서 색깔별로 높이 차이를 둬서 출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바깥쪽에 있는 검정색 도형들을 이렇게 모두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검정색만 선택이 되었잖아요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검정색 외곽 테두리만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주고 높이 차이를 이렇게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검정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나의 그룹으로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높이 차이를 위로 그리고 빨간색은 가장 높이 차이를 이렇게 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둔 상태로 3D 프린팅을 한 다음에 팬더 같은 경우에는 흰색으로 출력을 하고 이 외곽이랑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원하는 색상을 매직으로 칠하게 되면 그러면 좀 더 색깔이 알록달록한 팬더 모양의 팬던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틴커 캐드에서 픽셀 아트를 쉽게 하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팬더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